강원대학교 3척 캠퍼스에 600명 수용 규모의 신규 기숙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강원대 3척 캠퍼스 5,300제곱미터터에 내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모두 311억 원이 투입되는 6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건립이 추진됩니다. 이 기숙사는 민간 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임대형 민자사업 BTL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4일 3척 캠퍼스 대학 본관에서 사업 설명회가 열리며 사업계획서 제출과 접수일은 오는 10월 27일입니다.